무기 우리 드럼 찾아야 됐네 드럼 근데 집에 드럼이 없잖아 생각해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이 드럼이 최고인 것 같아 어때? 광고야 이제 네가 탑 템으로 가기 위한 광고를 통과해야지 알겠지? 울치고 싶어? 나 불닭아? 으하하하하 나 불닭아? 나 불닭아? 나 불닭아? 나 그거 할거야? 나 불닭아? 나 불닭아? 라온이 우리 드럼 치자 준비자세 시작! 야! 무기 음악 뭐가 좋은지 들려줄테니까 잘 들어봐 튼다 이거 어때? 동물농장? 어? 꼬리 반응이 오는데? 이거야? 이거야? 아 눈이 눈이 커졌어 졸려 아 다시 자야겠다 아 다시 자야겠다 아 다시 자야겠다 아 다시 자야겠다 어? 이건가? 어 뭐야 어떡해 이건가? 당근이가 알고 싶다 로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 다시 자야겠다 아 다시 자야겠다 아 다시 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진 났어요. 찌그러지는데. 사진 났어요. 엄마. 왜 이렇게 됐어? 상불아! 왜 이렇게 했어? 아이고 우리 애기!